안녕하세요. 9월 20일 오클랜드는 구름이 잔뜩 했다가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뉴스앤톡제피 웹사이트를 통해 훑어보겠습니다. 오클랜드 주택가격이 급등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비는 한 자릿수 인상에 거쳤다고 트레이드미 월간 임대 가격 지수에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는 아파트에 공급이 많고 하나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등의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이외 지역에서는 대체로 아주 많은 비용을 렌트비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보다 주택평균 임대가격이 오클랜드 이외 지역의 경우 360달러에서 380달러로 이는 1년에 대략 1000달러 이상 더 렌트비가 오른 것입니다. 베이오브플렌티와 마나와투 지역은 전년도보다 20%, 17% 인상돼 주간평균 렌트비가 가장 비싼 지역들입니다. 베이오브플렌티 지역은 세입자가 지난해보다 1년에 약 3,500달러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평균 주간 임대료는 420달러로 웰링턴과 같은 가격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트레이드미 월간 주택 임대 가격 수치로 매달 약 11,000주택들의 임대 거래에서 확인된 중간 가격입니다. 교사들은 투표를 통해 압도적으로 글로벌 펀딩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펀딩이 교육의 공증과 질을 매우 약화시킬 것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여러 번의 미팅에 걸쳐 나온 결과입니다. 교사의 99%가 펀딩 모델에 반대 투표를 했고 현재는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노조의 교사들은 글로벌 펀딩이 1990년도에 실패한 벌크 펀딩에 실패한 경험을 다시 반복할 수 있으며 또한 적은 교사 수와 많은 학급 정원 수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에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웰링턴의 한 학교에서의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NZEIA 회장 그린 씨와 PPTA 회장 로버츠 씨는 글로벌 펀딩에 반대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린 씨는 이 펀딩 제안이 교육 분야에서 전례 없는 우려와 단합을 만들어내었고 교육자들은 글로벌 펀딩이 진행되면 혜택은 없고 교육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씨는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대량의 펀딩보다 불평등하고 만성적으로 펀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사 노동조합은 다음 학기에 주요 센터들에서 시작하는 로드쇼의 개막과 함께 시민들에게 포스트 카드의 서명을 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대량 자금 지원을 반대하고 더 나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신매매는 자주 해외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로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슈입니다. 그러나 노예 전문가는 불과 6일 전에 첫 유죄 판결이 난 인신매매권으로 보아 뉴질랜드도 인신매매의 성역지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4,5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현재 노예로 살고 있고 이는 미국 달러로 1년에 약 115빌리언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노예 전문가 카트 씨는 진화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가 인신매매를 조정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제어하기 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도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페이스북 등을 통한 피해자 접근 등의 큰 문제가 있음을 이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오클랜드 펜뮤어 YMCA 앞 주차장에서 백주대낮에 65살의 낸시 붐 할머니에게 폭행을 가하고 차량을 탈취해 달아났던 17살의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가중강도 차량 절도 14가지의 절도 혐의로 오늘 아침 체포돼 오후에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동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6살, 18살의 두 남성들도 14가지의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올린 이들의 범죄 현장 CCTV 영상은 페이스북에서 수만 명이 보고나 공유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사건 현장인 주차장에서 또 다른 도난차를 이용해 천천히 운전하다가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내린 두 십대들이 아들을 기다리며 차 안에 있던 65살의 할머니에게로 한치망스리붐 없이 접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또 다른 한 명은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 운전석으로 이동해 그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범인들은 할머니를 차에서 끌어내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해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린 후 수많은 제보를 받았으며 그러한 제보들이 체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은 오타라, 그랜린, 파파토에토에, 글랜돈, 포인트 잉글랜드 등의 주택들을 수색했고 오네웅아, 망겔에, 마운트 할부트에서 보민들을 체포했습니다. 남섬 임버카길의 슈퍼마켓 외부에서 한 여성이 총에 맞아 무장경찰과 구급차가 임버카길의 오타타라에 있는 거리로 출동했습니다. 총을 맞은 여성은 치료를 받기 위해 사우슬랜드 하스피탈로 이송됐습니다. 총기 사건 후 출동한 무장경찰은 슈퍼마켓 직원에게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했고 인근 지역의 주택들을 방문해 보안단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말했지만 무장경찰들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인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19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경 일본 모터웨이 헌틀리 인근에서 트럭과 충돌한 승용차 안에 탔던 3명의 사망자 신원이 알려졌습니다. 호주에 사는 스티븐 필립스 씨와 각각 12살, 14살의 소년인 그의 어이붓 아들들은 그들이 탔던 실브색 세단이 트럭과의 충돌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승용차 안에는 또 9살 소녀 태사와 그녀와 사망한 소년들의 엄마인 벨린다 윌리암스도 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사고 후 구급 헬기를 통해 와이카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성의 경우 심각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화요일 아침에는 조금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럭 운전수는 30살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많이 놀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승용차에 탔던 5명은 가족으로 운전을 했던 사망 남성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성의 파트너로 알려졌고 세 아이들은 그녀의 자녀들입니다. 이 가족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던 길로 오클랜드 공항에서 해밀턴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현장에서 중앙선을 넘어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커브길로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한편 올해 들어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사망한 사람은 232명으로 작년에는 같은 기간에 222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할 때 피로하거나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순간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1일에도 오클랜드에는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코리아포스트 기자 노영래입니다.